나의 모든 성남에 같이 날 웃고 날이 안 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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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주님 공기사단을 사수게까지 나의 모든 주님 성기사단을 사수게까지 나의 모든 주님 성기사단을 사수게까지 예! 주님의 백성도는 새! 예! 주님의 백성도는 새! 예! 렛츠고! 너의 모든 성남에 긴이 보는 해 긴다는 주님의 날이 새 긴 보다 고춧어 너의 모든 성남에 긴다는 우리의 모든 성남이 긴다는 주님의 날이 새 새해 나이 새해 주의 나이 새해 모두 다 함께 바랍니다 나에게 노래해 나에게 노래해 나에게 노래해 나에게 노래해 모두 다 함께 춤추세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좁고 편한 감성의 유혹을 철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그것이 바로 승리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나에게 노래하듯이 사랑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을 매고한 소리라도 그분을 날 기원하네 그 높은 길로 더 기원하네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상과 죽음도 아낌없이 아낌없이 들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믿으며 믿으며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사랑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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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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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꿈을 꾸자.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로 말씀으로 꿈을 꾸게 할 수 있는 그들의 상황이 촉박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통해 꿈을 꾸게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그 섬이기 때문에 병원이 없고 아무런 의료 시술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팀이 아주 많이 바꿀 겁니다. 그 길이 없어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올라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그것도 한 시간씩 타고 올라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팀, 우리 선교팀 모든 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I'd like to ask you to pray for our team to Haiti, pray for the health, the medical team as they work with the children, that they dream together.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